너 안무를 어디서 좀 배웠니? 제가 걸... 걸쭉하게 하지 걸쭉하게 준비를 했어? 걸쭉하게 하지 걸쭉하게 걸그룹 준비를 했어? 아니 뭐야! 걸그룹 준비를 했어? 아니 뭐야! 왜 말을 해? 왜 말을 해?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걸그룹 하셔서 성공하셔야지 어쨌든 아 나 긴장 끌었네 긴장 너무 하네 정말 내가 걸쭉했으면 걸쭉해서 알아들었어야지 조용히 해야 돼 보니까 그럼 우리 지금 또 노래 불러야 돼? 예은이가 아까 걸... 걸쭉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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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게 해야 돼 신나는 거 하자 신나는 거 애상 어때요? 애상 애상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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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 말하셔서 합해서 6칸 뒤로 이동입니다 아니 집에 안 갈 거야? 말하지 마 미안해 야 석삼아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노래 너 왜 애상을 했어 정신 차려 근데 애상 쉽지 않아 왜냐 이게 그 콜라보라 애상 시원한 줄 알아요? 방금 콜라보 하셔서 또 3칸 2칸 누구냐 누구냐 너잖아 누구야 근데 영어수 안 데려가 지금?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 저기 14에 있잖아 저걸 성공해야 뒤로 9칸 이동입니다 애상해 봐 애상 시작을 해도 12칸은 갔다 야 애상 네가 해라 좋아 좋아 알잖아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게 어떤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싶어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서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날 받아들일 수 있게 조금리 조금리 음분 없는 비밀하는 나이 영어 아니야 아니야 영어 아니야 아니야 영어 아니야 영어 너 너 솔직하게 말해봐 멈출 수 없게 말해 그만큼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 그만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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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와 와 이번 칸 이동 가능하신 일단 유재석 씨가 그루브 타야 된다고 영어 또 쓰셨고요. 그루브 타야 된다고 영어 또 쓰셨고요. 유재석 씨랑 양세찬 씨가 헤이 헤이라고 계속 외치셨고요. 헤이 헤이는 영어 아니야? 헤이가 왜 영어야? 아니 그게 왜 헤어가. 아니 헤이가 왜 영어야. 헤이야 헤이야.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.